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실종자는 36세 아버지 조씨, 35세 어머니 이씨, 그 10살 조유나양.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제주도로 떠난 줄 알았지만, 6월 16일부터 아이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와 부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묵묵부답. 결국 매뉴얼대로 공휴일을 제외한 2, 3일차 가정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일, 19일, 심지어 20일까지 방문했지만 아파트 내부는 매우 조용했죠. 21일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22일부터 실종자의 수색을 시작합니다. 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은 30일 오후 10시 57분, 펜션의 CCTV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양은 31일 오전 0시 40분, 어머니 이씨는 31일 오전 1시 9분, 아버지 조씨는 오전 4시 16분. 그렇게 차례대로 핸드폰이 꺼진 채, 2022년 5월 30일 이후 통신내역, 금융내역, 의료내역 같은 개인의 활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즉, 생존 반응이 끊어져 버린 일가족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보도와 경찰의 수색작업 끝에 일가족이 자취를 감춘 지 29일이 지나 차량이 발견됩니다. 실종 당일 밤, 송국항 인근 방파제로 들어서는 모습의 CCTV가 포착된 것이죠. 수색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새 식구가 모두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그 추측이 현실이 되었죠. 송국항 방파제에서 80미터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 바닷속에서 차량을 인양하게 됩니다. 트렁크가 열린 채 거꾸로 뒤집혀 뻘에 박혀있는 모습이었죠. 형사과장은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차량 인양은 완료했다. 그리고 차량 내에서 시신 3구를 확인했다. 그 시각은 오후 1시 20분이다. 극단적인 선택인 걸까? 그런데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의 기어봉이 P, 즉, 파킹 버튼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죠.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원사건 파일,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실종 직후 행적에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됩니다. 2022년 5월 17일, 어머니 이씨는 학교 측에 전화상으로 체험학습을 19일부터 신청하겠다고 말하며 당일 학교는 아이가 아파 등교하지 못한다는 말을 전했죠. 학교에서 윤아양을 마지막으로 본 날은 5월 16일이었던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1학기에만 총 7차례 체험학습 신청을 했었으니 말이죠. 3월부터 5월까지였습니다. 제주도에 간다, 여수에 간다,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여러가지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자 직접 집까지 방문했던 학교 관계자는 우편함에 관리비 미납 고지서, 금융기관에 독촉장이 수북히 쌓여있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실종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정말 체험활동을 간 건 맞을까요? 제주도로 한 달 살이 체험학습을 신청해놓고 실제로 간 것은 전남 완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의 단체 운영행사 및 어떤 곳에서도 일제히 참석하지 않은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럼 이런 거짓말을 한 것 자체부터가 이상한 걸까요? 과거 7차례에 대한 체험학습 신청 그런데 이런 말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할머니도 가족들도 아이를 본 지 매우 오래됐다. 그럼 이전에 있던 체험학습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방문사유를 썼던 것과 달리 실제로 본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체험학습 활동의 사유는 다른 이유를 위한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실종도 제주도라 명시해놓고 완도를 향한 것이니 말이죠. 그러면 제주도를 원래 가려고 하다가 무언가 예약이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완도로 바꾼 걸까요? 그 이상한 행적은 펜션 측의 말에서도 나옵니다. 일가족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길에 위치한 풀빌라의 숙박을 예약한 날짜가 체험학습 활동을 냈던 바로 그날인 5월 17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씨가 직접 연락을 하여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연박을 요청을 했는데 28일 토요일 하루는 이미 다른 방문객의 예약이 잡혀있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을 예약하고 미리 숙박비도 결제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펜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영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방 안에서만 지냈고 풀을 사용하기 위한 온수신청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 풀빌라를 쓰려면 온수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직원에게 확인 문자까지 보내라고 했더니 온수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해변 옆에 있는 펜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씨만 먹을 걸 사러 가끔 나갔다 올 뿐 다들 방 안에만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일가족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되고 나서 보니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이상할 거 없는 보통 가족의 평범한 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더워 온수를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고 혹은 그렇게 즐기지도 않아서 매일매일 결제되는 비용의 금액이 크다 보니 그냥 조용한 휴가를 즐길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시점. 5월 31일 체크아웃 시간에 이 가족은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6월 22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씩 포착됩니다. 의문점 하나. 비어버린 시간. 실제 조씨 가족은 17일부터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은 뒤 바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완도의 처음 모습을 나타낸 시기가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혹시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의문점 둘. 5월 30일 새벽. 이 가족의 마지막 모습. 펜션을 나서는 그 CCTV입니다. 아이의 모습이 이상하다. 아버지가 들고 있는 저 봉투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분들은 입을 모아 영상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죠. 40kg가 나가는 여자아이. 가볍지가 않은데 아이가 아프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급해 보이지 않는 것. 아버지는 핸드폰을 보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차까지 가는데 아버지는 차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리 다급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아이의 신발은 도대체 왜 신겨 놓은 것일까? 만약 아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라면 잠을 잘 상태로 그대로 업고 나와 차 뒷좌석에 아이를 넣어도 되는데 굳이 신발까지 신겨 놓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의식이 있는 건지가 의아하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처럼 몸에서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축 늘어져 있다라는 뜻이었죠. 아이는 이때 어떤 상태였던 걸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의식이 희미하다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의문점 세 번째. 이상한 타임라인 가족들이 머물던 신지도는 완도와는 신지대교, 고금도와는 장보고대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교량에는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실제로 차량이 왔다갔다 했던 게 확인됩니다. 23일 오후 1시 43분 입도하는 게 찍혔죠. 그리고 24일도 촬영이 됐고 28일, 29일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바로 그 30일이었죠. 방범 카메라만 무려 35대. 그런데 차가 그 교량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예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차량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죠. 차량이 확인된 마지막 모습은 29일 신지도를 나오는 모습 오전 10시 5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펜션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죠.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능성은 아버지 조시의 핸드폰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 그 마지막 이동이 완도 신지해수욕장 부근에서 끊어지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 다른 생활 반응이 없었지요. 바로 그 송곡항 근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마지막 CCTV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30일 오후 11시 A6 차량으로 완도군 신지면 펜션을 빠져나가 6분 후였습니다. 3km 떨어진 송곡항 인근 방파제를 향하는 모습의 CCTV를 포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양 이후의 의문점들 차량이 발견된 직후 여러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차량 문이 잠겨있었다. 유리가 깨져있지 않았다. 앞유리만 뻘에 박혀 슬쩍 깨져있었다. 트렁크가 열려있었다.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인양작업을 시작한 경찰 그리고 그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지문 대조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문은 일치했고 입고 있던 의류 신발 또한 CCTV와 동일했습니다. 조윤아 양은 미아 방지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놓고 있어 조윤아 양의 지문도 함께 확인돼 이 모든 일가족의 신원은 완벽히 확인이 되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1차 부검 및 소견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인 불명이었죠. 확실한 건 시신 3구 모두 외상의 흔적이 없어 타살 혐의점은 없다. 다만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바닷속 안에 들어가면 플랑크톤이 체너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살아있는 즉 호흡을 하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과 시간 지나 부패에서 들어가는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통해 호흡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한 건지 아니면 호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으로 들어간지를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약물과 독극물 검사까지 함께 진행을 하죠. 이 내용은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린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씨의 검색 키워드입니다. 수면제 졸피뎀 극단적 선택방법 루나코인 가상화폐 실종전 익사 고통 수면제 완도 물때 방파제 추락 완도 방파제 수심 그리고 물때표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확인해 보자면 고통을 줄이면서 뭔가 극단적인 시대를 할 것이라는 암시가 보입니다. 2013년 차상위 본인 부단 경감 대상자로 복지 혜택 등을 받는 등 과거부터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로 살아왔던 이 가족 그런데 어느 날 아우디 승용차를 월 90에서 95만원에 중고 차량으로 릴수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죠. 2016년 새로운 재산 동산이라는 게 생기며 소득이 초과해 차상위 혜택이 중단되고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1년 6월 당시에는 동시에 부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상태였죠. 카드빚은 무려 1억 3천만원이 훌쩍 넘은 상태 채무는 확인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극단적인 이유는 채무와 관련된 문제 더 이상 회망이 안 보인다라는 뭔가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된 것일까요? 현재 경찰은 추락 전후의 과정을 살피기 위한 그 5분의 시간 때문에 블랙박스와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말리고 난 뒤 포렌식 복원을 할 텐데 완벽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차량이 발견된 이유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 1.8톤이 넘는 이 아우디 차량이 어떻게 80미터나 떠내려갔을까 에 대한 궁금증이죠. 실제로 이때의 연안은 수심 3미터지만 방파제를 넘어 전복이나 우럭을 키운 가두리 양식장은 수심이 무려 10미터입니다. 당연히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3미터와 10미터의 물을 왔다갔다 일으키는 바로 조류입니다. 그 정도의 힘이라면 충분히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수직으로 발악 가라앉은 게 아니라 차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며 부력 때문에 조류의 흐름을 타 멀리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 분들은 포물선을 그리노 떨어졌고 곧장 썰물에 휩쓸리며 떠밀려 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정기간 떠밀려 간 뒤 엔진 룸이 있는 앞부분이 내려갔기 시작하며 벌에 안착해 파묻힌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 두 번째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차량을 인양한 이유 기어봉의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만약 전문가분들의 말들이었다면 기어는 드라이브 즉 D버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P 즉 파킹 버튼으로 이동이 되어있었다는 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석에서 아버지 조시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아내와 조형은 뒷좌석에 있었는데 아내는 핸드백을 메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사고사가 아닐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육지에 있던 차가 바다를 향해 이동하려면 드라이브 상태 즉 기어야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또다시 이런 주장을 펼치십니다. 외부 내부 충격에 의해 기어가 변경된 가능성이 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외부의 충격 차가 들어가며 파킹 모드로 변속됐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분들에게 알아본 결과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충격 때문에 기어가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어가 변경이 되는 건 중립기어에 있는 N에서 D드라이브 정도로 바뀌는 내려오는 단계만 가능하지 그게 역으로 올라가는 보통 운전을 할 때 R 후진이나 P 파킹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누르며 조작한 버튼이다 보니 그렇게 올라갈 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면 내부에서 알아서 바꿨을 가능성이죠. 차량이 물속으로 들어가며 거기에 충격 때문에 몸이 움직이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버튼을 치다 보니 기어가 올라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유가 있죠.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6 차량은 기어 버튼 자체를 움직일 때 누르고 해야 합니다. 누르고 움직이는 버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브레이크만 밟고 간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면 안전벨트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해서 일각에서는 아우디 차량에 있는 홀드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비정상적인 기울기의 현상이 생길 때 자동으로 파킹무드로 변환시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전자식 기어를 채택하고 있는 아우디 차량의 일종의 다른 차들입니다. 전자식 기어라는 게 버튼식으로 되어있거나 조그 다이얼 형태로 되어있는 전자식 기어를 얘기하는데 실제 2018년 아우디 A6 3호 TDI 차량은 기어봉이 있는 차량입니다. 필요 가려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인위적으로 올려야지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럼 정말 사고인 걸까요? 파킹 버튼을 놓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된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내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식이 있고 운전을 쓸 사람 최소한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 조시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스스로 파킹을 한 게 아니다. 라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한 가지 입니다. 운전석을 뒤로 젖혀놨다. 만약 운전하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급하게 파킹을 해놓고 운전석에 있는 의자를 뒤로 젖혀 누웠다. 말이 안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분명 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다린 게 아닐까요? 시간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양은 0시 40분 어머니는 1시 9분 아버지 조시는 오전 4시 16분에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간까지는 아버지 조시가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시 물대표 시간입니다. 5월 30일에서 30일을 넘어가는 시간 간주 시간은 새벽 5시 1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물이 가장 많이 빠져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4시 경에 핸드폰을 껐다 물은 빠져있었다 그럼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물이 빠진 뻘 쪽으로 차량을 끌고 들어갔고 그 뒤 차량을 주차 파킹을 해놓은 뒤 수면제를 먹고 의자를 젖힌 뒤 잠에 들었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뒤 물은 만조가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추측증 하나의 가능성 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차량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이라는 얘기도 있게 되죠. 저희는 이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오고 있는 그 말 동반자살. 다른 나라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요. 부모의 의지에 살해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녀의 생명권을 부모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박탈한 살인사건 이죠. 자녀를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 살인사건입니다. 고조윤아 양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왜 아버지 조씨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제보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맞아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루나코인 이라는 데를 직접 투자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주변 지인 측근으로 들은 내용만 전해드릴게요. 돈이 되게 없었던 집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그런데 아까 13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2016년에 그게 깨졌잖아요. 동산이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들었는데 코인으로 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재산이 는 거예요. 그런 걸 아쉬워한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고 재산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 코인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측근의 얘기들 제가 팩트체크 하기가 힘든데 컴퓨터 쪽 일을 하면서 컴퓨터 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코인이 한창 많이 올라가고 붐이 있었을 때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채굴기 라는 걸 돌리다 보니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동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사버리니까 그래서 그쪽을 하면서 돈을 크게 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코인을 하다가 사업체도 안에도 일을 그만두고 했던 그때 당시가 뭐냐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우디 차량도 뽑았던 거고 중고 리스를 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 말 올해 넘어가면서 갑자기 국제정세가 변화가 생겨요. 전쟁도 나고 코인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서 코인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때 코인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손실금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죠. 저도 이거 외국에서 코인갬블링이라는 단어로 본 게 있는데 이런 코인의 중독 증상이 있는 도박처럼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과정들이 있대요. 이미 자기가 너무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벌려놓은 거 많고 그런데 코인이 떨어지면 빨리 빼야 되는데 이게 좀 중독처럼 오게 되면 그걸 못 뺀대요. 못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을 더 타거나 대출을 받거나 뭘 해서 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나중에 다시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과거에도 코인이 올랐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빌려서 해도 다시 오르면 원금 갚고 난 지금 이자를 냈지만 이자 그 이상의 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쪽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지금 제보를 받은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코인갬블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흥상하는 게 그게 있대요. 코인이 떨어지면 50%가 손실이 나면 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고 500만 원대를 빼버리면 500을 천으로 만들려면 100%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원금이에요. 50%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되면 대부분 코인 시장이 다 안 좋으니까 코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롱쇼시라고 부르는 마진 거래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선물 거래랑 비슷한 건데 코인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숏 떨어질 거야를 예측해서 거는 거 그리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서 롱에 대해서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 거래라는 걸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다 마진 거래 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요. 저도 제보를 받은 건 마진 거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잔진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냥 지인 얘기라서 근데 이 마진 거래는 무서운 게 뭐냐면 청산이에요. 청산이라는 게 뭐냐면 0이 돼요. 그냥 돈이 사라져요. 걸었는데 없어져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던 것 같고 추측으로는 이 마지막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전의 행적 17일부터 23일 때까지 행적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CCTV가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뭐 경찰도 그걸 못 찾는 것도 있고 지금 이 가족이 현금을 쓴 것 같아요. 카드가 정지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금화를 시킨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 다 정리하고 손실난 거 다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여행 가는 거에 쓴 것 같아요.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금 거래만 쓰다 보니까 지금 경찰들도 그 전에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에 뭐 했지를 추측해보면 여행을 다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돈을 쓰고 있었겠죠. 어디선가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더 즐거운 걸 주고 되게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사실 이거 안 들어요. 아예 왜 안 드냐면 자기가 벌려 놓은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지 힘든 사람은 사는데라고 하지만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코인을 하다가 이제 빚까지 내서 코인을 하다가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진 사람들의 얘기를 살펴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대요. 이미 벌어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을 넣어봤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막 뭐 1, 2천만 원의 수익을 나한테 줬던 적이 있는 거야.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빚을 못 갚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가 벌려 놓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거 다 이거 언제다 이걸 다 하지라는 그리고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서 가는 문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다른 거 다 떠나서 음 우리가 없으면 너는 힘들게 살 거니까 너를 데려갈게 같이 가자 라는 마인드였다면 저는 부모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살인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동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전에 아이를 예뻐했다. 아이를 소중히 가겠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맞아요. 들어봤는데 아이를 아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항상 가슴 아파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정말 아이를 아꼈고 아이를 사랑했고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데 이 결과는 살인이에요. 저는 네 그랬습니다. 아이는 정말 알았을까요? 이 모든 여행과 부모님과 다녔던 그 시간과 추억이라는 걸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햄 flats à 고 orph